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엔 고3 수능을 위한 화학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선생님의 화학은 입문부터 모의고사까지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문은 우아한 출발, 개념 완성은 우월한 개념 완성, 그리고 문제풀이는 완자와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변형한 평가원스러운 그런 모의고사로 우월한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수능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연간 커리로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여름이죠. 하반기 커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데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은요. 좀 잘 듣고요. 맞춰서 강의 수강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수능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화학 기초 우아한 출발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자 하반기 커리큘럼은요. 보통 우월한 개념 완성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개념은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끝내고 이제 한 6평 준비할 때부터는 계속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 학생들 있을 건데요. 맞아요. 자 문제풀이, 자 전체적인 커리를 잘 따라온 학생들은 6평을 끝내고는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학생들은 우수한 기출 분석으로 쫙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이 여름에 우월한 개념 완성을 추천을 하냐라고 한다면 과탐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국어, 수학은 이제 좀 벼락치기로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6월, 7월 정도까지는 좀 국어와 수학에 많이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이 많이 조언을 하죠. 7월부터 해도 야 정말 100일 남기고 미친 듯이 하루에 3시간씩 과탐 공부하면 승산이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자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우월한 개념 완성에서 일사단원 강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까요? 자 아주 큰 대단원 중에서 화학식량과 몰부터 용액의 농도까지는 쌤이 개념 완성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풀이 법이 있겠죠. 그 문제풀이 법을 이제 똑같은 유형끼리 좀 모아서 집중 탐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화학을 화학으로 풀지 않고 그냥 수학으로 푸는 학생들이 많던데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쌤 그냥 저는 화학은 수학으로 풀었고 무지성으로 풀었어요. 그냥 막 풀어도 답이 나와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성으로 풀 수 있게 1단원과 여기 있는 4단원 특히 물의 자동요나 pH부터 중화반응까지는 이렇게 수능 문제에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결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지금 막 나는 이제 과탐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 이 단어만 좀 골라서 수업을 듣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쌤 이제 개념은 거의 다 됐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데 자 문제들이 사실 요즘 고3은 다양한 모의고사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에 나올 건지 아닌 건지 그냥 무턱대고 어려워서 이게 문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너무 좀 난해한 건지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풀이용으로 좀 추천드리는 강의가 완자와 우수한 기출 분석이 있는데 완자를 문제풀이로 좀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서 일부가 실력 문제부터 중단원 마무리 수능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중학교부터 고1까지의 완자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완전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아닙니다. 2023년도에 완자가 전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수능 실전 문제로 가면 N제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치러졌던 다양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개념서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완자에 대해서 내신 만점 문제는 또 수능에 또 특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문제풀이 중에서 쌤 저는 실력이 모자라요 라고 한다면 고3인 학생들 뭐 후배나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완자의 수능 실전 문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풀고 이해 안 되는 것들 쌤 해설 강의 들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쌤은 이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는 우수한 기출 분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수능 문제풀이용이다 라고 이렇게 좀 써뒀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 수능 문제나 아니면 6평 9평 뭐 교육청 문제들을 해설하는 해설 강의를 들어본다면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10년 전 모의고사야 뭐 12년 전 모의고사야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네 자 쌤은 다양한 레트로라고 하지 그런 레트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출 분석인 2003년도부터 2022년도 수능 문제까지 현재 수능과 연계된 모든 문제를 다 수록을 해서 강의 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우수한 기출 분석이 뭐 시중에 나오는 뭐 마다통이나 자이스토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과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1. 모든 문제 A에서 G까지 모든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2. 자 최근 뭐 5년 6년 7년이 아니고 우리 수능 현재 수능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2003년도 이때까지 가서 네 우리가 좀 연습할 수 있게 정말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모두 수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이 우수한 기출 분석에 좀 특이한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수한 기출 분석도 이제 9평 좀 치면서 쭉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또 이북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여기에서 문제 쭉 보면서 어?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와 6평 문제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좀 풀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생님의 우월한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는데 어 쌤은 정말 올 뉴 뭐 신유형 요런 것들이 이제 쌤이 이제 추구하는 수능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수능 공부는 그 해 나왔던 6평, 9평 그리고 그 전해의 수능을 잘 분석해야지 내가 7월 이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쌤은 6평과 9월 평가원을 변형한 이 모의고사를 3회로 제작해서 볼륨 1과 볼륨 2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평의 20번 문제에 미지수가 A, B가 나왔으면 나는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미지수를 A, B, C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드러난 문제들을 좀 더 어렵게 좀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모의고사는 가장 최신 경향의 평가원 문제를 연습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서 봤던 문젠들 안 풀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쌤은 이 모의고사는 30분 아니고 40분을 기준으로 좀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마리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고3 수능을 위한 네 뭐 N수생도 포함을 한다면 수능 화학을 위한 이 커리큘럼 하반기 커리큘럼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